이곳은 방향마켓입니다. 총파라고 불리우죠. 카우락의 명소입니다. 방향마켓 일주일 내내 운영하지는 않고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4일 오픈합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10시에서 저녁 11시까지입니다. 아침 10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자, 방향마켓. 태국어로 총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방향마켓 입구고요. 방향마켓 입구에서 좌초로 50m 지점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그리고 약국이 있습니다. 자, 방향마켓은 주변에 멋진 리조스트리가 많죠. 자, 길 건너에도 괜찮은 레스토랑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자, 방향마켓은 도로변 쪽으로는 주로 먹고 마시는 이런 점포들이 있고요. 안쪽으로는 기념품점, 그리고 허브제품, 의류, 자파, 피역제품, 악세사리류가 있습니다. 자, 방향마켓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쪽에는 그로스한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자, 입구 쪽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입구에는 택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이고요. 롤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방향 밖에서 유명합니다. 자, 롯띠 있고요. 롯띠는 보니까 60밭. 60밭이 있습니다. 자, 망고 스티킨라이스 있고요. 자,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기념품점, 그리고 땡모반등 과일, 쉐이크가 있고요. 자, 여기도 기념품점입니다. 우류점, 악세사리 같이 판매하고요. 자, 롯띠가 국구세이차입니다. 여기도 바나나 롯띠가 있죠. 망고 롯띠도 있고요. 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코끼리 바지에 우리 전문점이 있고요. 케밥도 있습니다. 다양한 퇴근 요리를 판매하고요. 자, 여기는 바베큐 요리 전문점입니다. 자, 튀김류를 많이 판매하네요. 튀김류. 새우튀김이 있고요. 스프링롤이 있고, 감자튀김이 있고, 오징어튀김. 다양한 튀김류를 판매합니다. 바베큐, 구운 요리, 돼지고기 요리하고 닭고기 요리 역시 판매합니다. 자, 유럽인들이 다 몰려있습니다. 자, 좌측에는 다 레스토랑이고요. 가운데엔 또 다양한 음료들을 판매합니다. 모이토 칵테일이 60받입니다.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이고, 다양한 농촌에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변화폐에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자, 골동품이 있습니다. 신발, 피역제브를. 자, 제가 방향마켓을 다 걸어다니면서 가업점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광리왕마켓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튀김류를 판매합니다. 바베큐 요리고요. 옥수수가 있고요. 이것은 Unged53 숫자의 다양한 야채상타입인데요. 자, 무엇을 입고shire erschiving 아니에요. 정말로國家의 국회의 auf공사. 자, 선글라스, 가방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짧은 바지들도 판매하고요. 운동복 판매합니다. 자, 저렴한 태국 꼬끼리 바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들도 있고요. 자, 티셔츠, 짝퉁이 많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짝퉁들이 많고요. 가방, 명품 샤넬 가방도 있고요. 물론 다 짝퉁이입니다. 자, 여기는 태그인들이 좋아하는 간식이고요. 자, 여기 신발 가게 자파설 자, 여기 신발 가게 자파설 가방, 짝퉁이 많습니다. 자, 가짜 시계가 있고요. 자, 여기 기념품점입니다. 태국 의상 자, 태국 의상 자, 여기는 허브 제품입니다. 자, 야돔도 있고요. 야몽, 기타, 다양한 향신녀들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기념품이고요. 그릇, 수저, 젓갈, 나무를 만든 제품들입니다. 방향 마켓은 규모가 아주 큽니다. 자, 여기는 커리 파우더, 커리 페이스트 해가지고요. 요리 재료들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허브 제품이고요. 허브 제품들 판매합니다. 자, 다양한 의류, 가방, 모자, 피역 제품 판매합니다. 기념품이고요. 자, 악세사리 판매하고요. 옷감 자, 기념품 가게입니다. 역시 기념품 가게고요. 옷과 가방과 또 불교 관련 제품들. 여기는 악세사리입니다. 옷 의류점이고요. 자, 여기는 다양한 가방, 악세사리를 판매합니다. 자, 안쪽에는 또 식당이 있네요. 다양한 태극 요리들을 판매합니다. 자, 끝에는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마사지샵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바가 있습니다. 바나나바라고요. 자, 코코넛이 지금 50바시입니다. 티셔츠 판매하고요. 샌들 자, 장난감도 판매하고요. 자, 스피커, 전자제품 판매합니다. 다양한 선글라스 판매하고요. 자, 목걸이, 악세사리. 자, 여기는 소품들, 인테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소품들 판매합니다. 자, 옷 의류. 코끼리 바지 입고요. 티셔츠. 자, 여기는 피역제품 가방입니다. 피역제품. 짝퉁 가방들이 있고요. 티셔츠가 있습니다. 티셔츠. 어린이 옷. 좀 촌스럽긴 한데요. 자, 프린팅한 티셔츠가 있고요. 다양한 가방들을 판매합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라탄 백이 있습니다. 라탄 백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목공예품. 수공예품이 있죠. 자, 여기도 티셔츠가 있고요. 태국 문양의 옷감들을 판매합니다. 150바지입니다. 자, 여기 샌들을 판매하고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들.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들. 판매합니다. 자, 제가 여기를 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티셔츠. 안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안쪽에는 의류 제품들이 많습니다. 의류제품이 많구요. 그리고 가방 모자 그리고 악세사리 피역제품 또 이제 수공예품이 많죠? 수공예품 이렇게 보면은 짝퉁가품이 많습니다. 치자스 자 자 집에 이렇게 장식할 소품들이 있구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로띠에이드를 판매하구요. 자 안쪽에 또 음료를 판매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쉐이크를 판매하죠. 자 자 여기는 치셔츠하고요. 모자 자 사격할 수 있는 오락장도 있구요. 자 자 불교용품들 태국 문양 전통 문양에 천으로 만든 대형 부채도 있구요. 자 저렴한 짝퉁 티셔츠구요. 자 여기는 코끼리 바지가 있구요. 어 티셔츠 자 어린아이들 옷인데 태국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자 자 기념품을 여기서 판매하는데 또 다양한 가방도 판매합니다. 자 부채 허브제품 판매하구요. 자 악세사리 여기 짝퉁 가방이구요. 태국 전통 바지 티셔츠죠. 자 피역제품 가방 지갑 등등 판매하구요. 선글라스 여기 푸랑이 연고 있죠. 푸랑이 연고도 있고 야동 야몽 다 판매합니다. 알로에베라 제품들이 있구요. 자 아쿠아 백도 있구요. 스노클링 스노클링 장비도 있습니다. 카오락 지역이라고 각종 다양한 왕구 물총 스노클링 장비 장난감 있구요. 가방 가방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가방들을 판매합니다. 이제 이런로 딜 를 이런로 왕구 왕구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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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에 비해 자 망고비누도 있고요 자 망고비누도 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량마켓은 정말 큽니다 여기도 허브제품이고요 야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권지갑이 있고요 여권지갑이 있고요 장난감 가게고요 여권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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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다양한 허브제품이 있구요 야동, 호랑이, 타이거 밤,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가방이구요, 역시 짝퉁 가방이 맞습니다 방향마켓은 규모가 무좌액합니다 다 구경 제대로 하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죠 안에서 발견이 있다면, 요리에서 베리에 가방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어포도로 배려가 있습니다 준비한 기술은 베리에 가방이 되었습니다 바로 베리에 가방이 되었습니다 시행시장에 가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허브 앤 스파이스 해가지고요 허브 제품이 있고 스파이스 고추 제품이죠 캐시넛 새워말린거 있고요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캐시미르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백밭입니다 캐시미르 제품은 한국여행들이 와서 선물로 사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밭인데 제가 지금 외관상으로 오면 질이 좋아보입니다 자 어린이들 옷도 판매하고요 나이티 아디다스 짝퉁 티셔츠 바지 판매합니다 역시 여기도 허브 제품 알로에베라 야돔 등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 제품이죠 가방 지갑 자 끝에 오면은 타투가 있습니다 타투 자 여기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과일 제품들이 있습니다 과일 말린거 과일을 소재로 한 젤리 같은걸 판매합니다 자 이것은 박리왕 마켓입니다 구제 청바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청바지를 판매하는데 구제 청바지를 판매합니다 구제 청바지를 판매하고 있어야 해요 구제 청바지를 판매하는데 구제 청바지를 판매하는데 구제 청바지를 판매하는 Reiki 짝퉁 구찌 구찌 라고 말합니다 선글라스 입구요 아쿠아 가방 판매합니다 아쿠아 가방 판매합니다 아쿠아 가방 판매합니다 지금 마취자겠죠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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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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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향마켓 끝지점에 다 왔고요 자 태국 음식점이죠. 안쪽이 좀 판사랍니다. 안쪽에서 식사하기 좋고요. 입구 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쪽에는 그림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버 카소. 자, 피자점도 있고요. 자, 쪽에 바가 있고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로띠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 마켓은 제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좀 빠른 속력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천천히 촬영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빨리 주마간산 식으로 빨리 지나가면서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럽인들이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곳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서 촬영하는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방향 마켓 다 촬영을 제가 했습니다. 과일 가게도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 과일 가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망고스틴이 있는데요. 한 팩에 80밭입니다. 망고스틴이 있고요. 다양한 망고가 있습니다. 망고스틴이 있습니다. 망고스틴이 있습니다. 망고스틴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